거기 너 패스위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! Oh! I need YOU FANCI 시작 잘 입어주세요 팬분들! 8 6 7 8 2 3 우리 다 홀린 듯 일사시대 어떤 져와 우리에게formed 소리에서 뭐하셨어? 어, 근데 여기가 뭐지? 자, 해보세요. 자. 둘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I'll be you Fancy you 네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Fancy you 지금 너에게를 볼래 Fancy 응? 미쳤어요 이번에 미쳤어요 이번에 미쳤어요 Oh my birthday 이런 거 큰일 낼 것 같은데 bang bang 머리가 얼린 것 같아 어? 이게 맞는 것인지 몰라 S O A In dream 너란 바다에 잠수함이 된 내일리 birthday 달콤해 넌 나의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TENS이라는 곡은요 저희 이번에 치어맛, 티티, 라이키 곡 써주셨잖아 오빠한테 곡을 또 이번에 받았는데 기존 트와이스가 하는 컨셉과 많이 다르게 조금 안무도 멋있게 나왔고 뮤직비디오 컨셉도 굉장히 시크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색다른 모습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지금은 팬시 뮤직비디오 촬영 한 장이고요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저는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오늘 하필 또 눈이 와가지고 차가 막혀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어... 하하하하 네, 그리고 6월 15일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진짜 눈이 많이 와서 오는 길에 사고가 많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안 났었으면 좋겠고 어... 오늘이 몇요일이죠? 금요일 네, 금요일 이제 오늘 불금이네요 여러분 뒤로 그냥 딱 묻어버려 파이팅 여기 하나 찍어가면 태양을 쓰고 태양을 쓰고 태양을 쓰고 랜덤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랜덤에서 계속 돌아가고 던.. 던져요? 던져요? 아 너무 무서워 로브스탈리티 한 거 없으니까 이거 큰 게 던져 하나 둘 셋 너무 잘 봐라 잘 될 거 같아 아! 차가! 진짜 차가 지수 머리가 꺼지 이렇게 흰색 씨를 되게 높아 나왔어 아 진짜 예쁘다 여기 다리도 계속 던져요 액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볼풀장 볼풀장에서 찍었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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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 네 다리 아들캠 아들캠 동영상 헐 아닌데요? 아닌데요?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각 중이었어요 거긴 너와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 I love you 그래 너와 Fancy You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I need you Well Fancy You 지금 너에게를 갈래 Fancy 응? 생각만으로 우빈 내자 몰래 뒤엎어 넘만 놓지 않을래 지금 수고했어요 와우 일어났는데? 아 일어나기 싫다 내가 인간을 불러올까? 오늘 못 가니까 야야야 지속하자 야 아무래도 아 진짜 힘들다 아 나 진짜 힘들다 멤버들도 우선을 붙이치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웃겨 아 아 아 아 아 하다 보니까 하러 안 하면 넣어서 하다 보니까 하러 안 하면 넣어서 조금이라도 해왤게 안 깨우는 여러분 잠을 못 자서 못 갈 것 같아 오직 한 곡만 해도 뭔가 멍돌 같은 느낌 Fancy! You! You! 지금 너에게는 미! Fancy! Go! Fanc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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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하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저희 블랙 착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스탭 분들도 되게 트와이스, 기존에 트와이스 같지가 않다, 새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아무래도 이 손가락이 Fancy의 포인트 안무일 것 같은데 이렇게 Fancy 하고 관자놀이에 이렇게 만두, 알죠? 만두 만들어서 응! 해주는 게 저희 포인트 안무예요. 2절 미나 파트 중에 Dream Dream 이렇게 마치 군가 탑을 꺼지 봐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무가 되게 저희 스타일이 아니어서 되게 새롭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Oh, I Dream! 너란 바다의 잠수함이 돼 Maybe birthday 달콤해 너와 나의 판타지 True, true 마치 꿈 가자고 거짓어봐 요즘 나 상큼 메시지 랄랄라 Baby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깜깜한 우주 속 가장 반짝이는 저별 저별 그 옆에 큰 이별 True, dream 마치 꿈 가자고 거짓어봐 요즘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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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희 홈백을 너무 자주 하고 SOS 때도 홈백 끝나자마자 바로 시상식 시즌이었고 진짜 저희를 오히려 너무 자주 봐가지고 원스 여러분들이 많이 질려하시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파이팅! 나이스 나이스 하자! 파이팅! 나이스 나이스 하자! 파이팅! 마치